5등이 펜백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그녀의 첫 만남은 허스티비님의 도마 이벤트에서 였습니다 이날 저는 추첨에 많이 늦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추첨에 딱 당첨됐지 뭐예요 그녀와 저는 만날 운명이었던 물론 그녀를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낳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웃 신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월 17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마 그녀가 저를 만나기 위해 바다 건너 일본까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그녀는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에게 옷을 입혀봅니다 그녀가 토마토를 좋아할까요? 크림치즈와 바질잎으로 나쁘지 않네요 그녀의 하얀 피부에 빨간 토마토는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녀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열심히 검색해 만들어 입혀봅니다 이번엔 베이컨 꽃이 활짝 핀 꽃무늬로 이것도 너무 화사하게 잘 어울리네요 마법의 스시가루를 뿌려 만든 오니스시는 어떨까요? 마법의 스시가루를 뿌려 만든 오니스시는 어떨까요? 그녀는 밥이랑도 잘 어울릴까요? 두근두근입니다 생햄과 크림치즈를 올린 햄치즈 고니스식 칠리새우를 올려 새우, 칠리, 오니스시 걱정과 달리 오니스시도 그녀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럼 저의 그녀의 패션쇼을 봐주세요 어떤 색깔의 옷을 완벽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가상 3대 도마 허스티비님의 정석을 반복한 곧 이곳을 만듭니다 이상 허스티비님 도마 이벤트 후기의 빌쇼 팁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스티비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